민주당이 21대 국회의 막판까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개원 직후부터 김건희 특검법 등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에 이어 22대 국회 시작도 특검 전국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창대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 전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김건희 특검법 등 처리를 예고한 것도 22대 국회 초반부터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치권에선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법안이기 때문에 직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산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역시 재추진할 계획이어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